아 오늘 낙성대에서 시작하는 등산 이제 우리 명곡단에 첫 등산다운 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관악산이고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진짜 2시간이야? 내리먹길까지고 내리먹길까지 너한테만 2시간 아니냐고 2시간 반 초심작이죠 초심작이죠 초심작 기준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사이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바되면 페널티 있으십니까? 잘만 따라오세요 2시간 안에 끌어들일 테니까 잘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 그럼 좋아요 자 갑시다 어 여기서부터 딱 뜬다 그럼 스타트 정말 오 등산화까지 딱 세팅하고 새 신발이에요 오늘 첫 개시 오늘 첫 개시야? 네 원래 저번에 구매를 했지만 저번에는 제가 또 남산을 갔잖아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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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남산에서 타마 등산하는 조금 크머치할 것 같아서 남산은 맨발로 해도 돼 네?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하려고 몸풀고 계신 분 요즘 몸풀기도 없이 바로 시작이야 어제도 헬스 다녀오셨어요? 아니 나 요번주에 한 번도 못 갔어 아 일정 때문에? 응 요즘에 오늘 헬스 선배님인데? 저도 같이 같이 일정? 아뇨 다른 거 저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아 맞네 공연 연습하셔 4 2 3 4 5 7 8 자 뒤로 같이 같이 한거야 이렇게 몸풀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딱 몸풀기가 돼 됐어 벌써 뭉쳤어 벌써 뭉쳤어 아 이게 또 그렇다 헬스를 그렇게 해도 헬스는 다른 거 다른 거 아니 오빠는 웨이트해도 러닝 안 해 러닝 속도 1.5로 해놓고 1.5요? 멈추지 않아요? 1.5면 멈추지 않아요?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막 그냥 선상시에 걷는 것보다 느린 거 아니에요? 무너크루 보다 더 느려 1.5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어 그냥 걷기 싫어서 아 일단 걷기는 해야 되겠는데 최소화하려고 아 여기 왜 이렇게 가까워 악산 악산 와 진짜 와 느낌이 완전 벌써 달라 진짜 공개단이다 여기 야 이제 돌이 가는 시작인가 네 빨리 원래 이렇게 잠깐 온 거야 진달래 진달래 많이 폈네 진달래 많이 폈네 비가 약간 넓냐 네 비가 너무 넓냐 빨리 올라와서 다 빨리 안 갈게 천천히 페이스 맞출게 네 네 근데 여기 자체가 느려도 빨라도 힘들 것 같아 가다가 약수터 하나 나오거든 약수터요? 어 거기서 한번 쉬면돼 네 예전에 마실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마셔 아 그래요? 응 오늘 그것 때문에 보면서 가야죠 뭔가 내가 이런 걸 올라가고 있다고 이쁘게 보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아니 풍경이 진짜 이뻐 이따 올라가보면 알아 아 아 좀 더 말 일이 없어져 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지금 한 시간 지난 거 같아요 말 할 수도 없어 ㅋㅋㅋㅋㅋㅋ 말 하다가 다빠질 거 같아 그러니까 말 할 수가 없어 아직 여유있어 아직 노래 부르실 수 있어 어땠지 그럼? 힘들어 우리 지금 올라온지 얼마나 됐지? 5분도 안되지 않았나? 아 20분 아니었어요? 10분? 10분? 10분 좀 안될 것 같은데? 오우 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물 안가졌어? 아니 저번에 물 챙겨놓고 거의 안먹어서 오늘 그냥 물 안가져왔는데 아까 얘기해주지 실수였다 다있어? 응 어제 그리니까 그냥 물 챙겨가네 와 어떻게 이렇게 끝도 부어 절반은 아니고 3분의 1정도 저희 약수도 다 왔어? 어 너무 좋아요 얼마인지 알겠지 유니클로 에어는 중에서 유니클로 꺼요? 근데 이거 이렇게 자주 올라다니면 좀 덜 힘들어져요? 아 그럼 일주일 지나잖아 한 5분 10분씩 단축되어 있어 아 그래요? 어 그럼 지금 5분 10분 단축되어 어떻게 단축인가요? 아 지금 그냥 보통이야 보통 참고로 지금 국기봉 가는 데가 정상은 아니야 아 정상이라 중단식이라고 그랬어 연주대라고 아까 표지판에 연주대라고 적혀있었잖아 네 거기가 진짜 큰 바위가 있어 비석이 하나 꽂혀있고 이따 위치 알려줄게 올라가자 네 와 나 진짜 미쳤네 야구자 거의 다 안다고 했잖아 어 다 왔어 이제 어 나 다리가 안 움직여 어 형아 반동 줘서 앞으로 반동 네 반동 앞으로 몸을 반동으로 반동으로 비춰지면 안돼 악산이야 악산 야 멀어지잖아 빨리 가 파이팅 몸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숨이 너무 차 천천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갔다가 하하하하 너도 안 됐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아 나는 힘들진 않아 그치? 어 그래요? 역시 메이트의 힘인가 아 너무 힘들어 메이트의 힘으로 우리도 했다 하하하하 제대로 안 했나봐 하하하하 어 나 머리가 웅웅거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왕왕 저 얼굴 빨개졌어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술 한잔 했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혼자 막걸리 마시면서 올라왔어요 어 새신들 신고 엉허 뛰어보자 팔짝 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금까지 팔짝이었지 말았네 하하하하 저승길로 팔짝 하하하하 호흡 진정 됐어? 하하하하 물 한잔 마실게요 하하하하 마셔봐 이거 삼촌이 저거 알리에서 하하하하 어 물인데 그냥? 어 물이야 여기 들고 그렇지 아 저 들고 산거야? 이거 알리에서 얼마 정도 샀다고 그랬지? 삼천원 삼천원 알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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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너 안먹어? 안 먹어요? 뭐 했다고 몰면서 더 드실üne 더 먹을래? 허헤하 아 주 나음 물 한잔씩TER 저래 갈증은 안나 시원하니? 어 얼음물이야? 예 오お paljon 해줘야 얼음물이면 하하하하 좋았고 우리 셋밖에 이게 없는거야 지금? 그래 야 원래 걔 urick 그 여기 도착해서 문 한 병 사고칠 Hab Cooper 하셨거든요 아니 그 아이 아까 얘기를 일을 하지. 물 좀 가져달라고 카톡으로. 청계산처럼 상정가가 좀 있는 줄 알지. 저도 약간 그런 건 줄 알고. 우리 집 앞에 씨름이 있었잖아. 맞아.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. 뒷동산을 가도 물 한 병은 챙겨야 된다. 당연하지. 한 번씩 더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지. 사실상 진짜 저는 성인 되고 첫 등산이나 마찬가지라서. 아니야 그래도 우리 인왕산 갔지. 근데 저는 인왕산을 안 가가지고. 청계산? 청계산. 너 인왕산 안 갔지? 네 저 안 갔어. 그때 그래가지고 왜 딸내미 어디 갔냐고. 맞아. 뻥쳤다고. 그때 해림 왔었어. 그래? 나 왜 너 갔다고 생각하지? 남산을 가가지고. 갔어요. 남산은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었으니까. 그치 그치 그치. 근데 여기가 근데 경사가 좀 높이네.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리로 온 거야. 여기 보면은 진짜. 여기서 내려갈 때 진짜 아파. 무릎 아파. 관절 아파. 장난 아닌데. 남산이랑 태양이 다르거든. 네. 와 나도 모르겠어. 아 근데 태양아 너 표정 보니까 질긴다 그래도. 아니요. 이 마시지 않나. 세션 가도 훨씬 무게도 많지 않나요? 아 진짜요? 무게를 나랑 똑같이. 네. 가자. 좋아요. 출발. 출발. 이제 다리가 좀 가벼진 것 같아. 과연. 이러고 이제 한 3분 뒤에. 태양이 완전 내 스타일인데. 3분 뒤에 이제. 쳤다가 그냥 가. 여기 잠깐 찍자. 여기 잠깐 찍자. 여기 산수장 있다. 산수장. 아. 여기 아프트야? 응. 어 뭐야 바로 위였네. 근데 여기까지 어디갔어? 나 거짓말 안 해. 나 다 갔다 그랬어. 지금. 어휴 허리 시원하네. 어휴. 뭔가 요염한데. 어 허리 시원해. 해리. 해리. 해리 정아 아까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하하하하. 굉장히 되게 여기 사람. 하하하하. 자연스러워 지금. 나 한몸이 됐어? 하하하하하. 한몸이 됐는데 지금. 자연스러워 지금. 너 진짜 그냥 여기 너 혼자 온 사람 같아. 자연스러워. 차장부터. 나. 어 완전 자연스러워요 이 몸에 이렇게 코어 근육 이 몸에 이렇게 우와 박치다 아이씨 5분이 있을까 1분밖에 못 있겠네 그래도 한 번이 야 이거 딱 해주니까 또 호응이 역시 애들이 리액션 여배우들이라서 리액션이 좋아 그동안 헬스란 구력이 있는데 구력이라 그래야 되나? 뭐라 알아야 되나 아 이거 되게 뭔가 낮아요 들어갈때부터 개그를 치고 들어가 어 뭐야 어떨거 같은데 뜨거워 무거워요 너무 가까이 잡은거 아냐 그정도 뭐 됐네 나이스 여배우들의 응원을 받으며 아니에요 끝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빠 몇 개 할 수 있어? 아빠 지금부터 하면 이거 해 떨어질 때까지 하죠 아빠는 발 지지가 안돼요 높아요 발 지지가 안돼요 옆에 20이다 얘는 발이 발 지지가 안돼요 내가 Ta-da 15% 조심합니다 화이팅 보갑주고 아하 저 밑에는 이제 무거운 게 없거든 와 밑에도 있어요? 몇 분데 있어 운동화는 야 이거씨 발 지지가 안된 선생님인데 무리하면 안돼요 다쳐 발 지지가 안돼 나 발도 안다요 그리고 이게 뭐래 이거 빠진다 조심해 뭐라 해야해 색깔으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보다 헬스 구력이 더 오래 됐잖아 오우씨 잠깐만 몇 개 하나 두고 보자 파이팅 우와 안정적인 우리 여기서 이거 하고 내려가면 돼 진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봤어 산스장 체험하러 산스장 무리하지 마세요 열 개 세 개 나왔거든 여섯 두 개 나왔다 라스트 마지막 수확 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집에 가자 이렇게? 그것도 하실려고? 안됐다 미래가 있어서 그건 안되지 약간 유머코드 멋있으세요 내공이 장난 아니신데요 내공이 이거 불안할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신거야 조심하 앞으로 날아가는거 아니에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도전하실 분 이거 닫혀 닫혀 하지마 넌 하지마라 잡고 할거야 잡고 난 잡고 지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못되지 않아요? 여유가 있으셔 균형이 장난 아닌데 여기서 넘어지면 끝 감사합니다 어머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역시 와 근데 진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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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역시 많이 오신 분들은 되게 우와 진짜 우와 멋있으세요 진짜 가방에다 넣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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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보자 충분히 샀어 약간 조금 됐어 어 충분히 됐어 어디 저기 뭐야 마당바위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올까? 아니야 아 하하하 한라산부 중간에 포기한거 말해봐 너 가야돼 여기가 국기봉 국기봉 우와 국기봉 우와 아아 아아 깨쳤어 으흥흥 으흥흥 흥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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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야 혜리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뭐? 이거 우리 인왕산 갈 때도 약간 이런 느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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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지금 찍어야 된다 야 야 야 야 이거 아 뭐 가게 이리와 하이 조금만 가면 돼 요거 야 야 야 야 음악 아 어 선배님! 선배님 너무 무서워요! 야 혜리야 나 내려가고 싶다. 거기 있어 그럼. 이리와. 저 태극봉, 국회봉 가서 찍어야지. 선배님 근데 저 고성보증이 있어가지고. 어 괜찮아 위에는 괜찮아 넓어. 맞아요? 어 괜찮아. 혜리야 혜리야 이리 뒤로 돌아와. 여기 넓은 마당처럼 돼있어? 아 어 저기는 넓다랐다. 아 너무 무서워요. 아 너무 무서워요. 우와. 아 진짜 미세먼지만 없었으며. 기가 맹기지? 네. 무섭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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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진아 머리 들어와 봐. 태랑이도 숙여봐. 응. 어 오케이. 자 카메라 보고. 자 찍습니다. 하나 둘 셋. 자 웃어. 자 웃어. 하나 둘. 쭉쭉 찍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너 어차피 희릉이야. 이야 진짜 악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던데. 못 내려가서 앉아서 가서. 우리 여기서 점심 먹고 와. 선배님 지금 굉장히 저 여기서 인어공주가 된 기분이에요. 야 우리 여기서. 인어공주 같아요. 물이라도 먹고 올까? 아 저희 헬기장 가서. 아 그러자 헬기장 가서. 오케이. 거기 뭐 마당처럼 되어있으니까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. 우리 아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. 어. 잠깐만. 많이 안심한 것 같아.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. 좀 그래도 남자인 척 하는 거야. 어 그 좀 미끄러워. 조심해야 돼. 원래 Brady 밥이 너무 크기 때문에Да. 그래도 사진 찍었다. 그치? 그래. 징드라 dropped. pek360틱2 understood. 많이 소스해서? 5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네 새로운 쓰레기를 얻으니까 감사합니다 흐름 쓰레기 싫어하냐 인간적으로 이거 우리 준 이거 우리가 주사죠 봉지 있지 봉지 그냥 가방에다 넣든지 아 이게 봉지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이건 우리가 줍자 아 근데 왜 이렇게 찢어놨어 완전 이거 깔고 안고 깔고 안고 그냥 안 치우고 비 오고 이러니까 아 방치돼가지고 어 우리도 물 먹고 이거 치우자 어 한 잔 치우세요 야 내가 오늘 할당연을 받아줄게 아 몰라요 뭐야 이거 야 하루의 경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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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혈철 아니야 하하하하하 이거 우리 첫 광고 아니야? 하하하하하 광고했으면 좋겠다 하하하하하 앉아 오와로 cj에서 하는거 하하하하 야 이거 봉투도 고급스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미 돌에 다 붉기니까 어 다 이미 돌에 다 쓸렸는데 하하하하 아 여러분 카메라 그렇게 찍은 놈이 등지냐 하하하하하하 이거 열어줘서 오픈을 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방울 있어요 아니 그냥 경사가 이렇게 돼있어서 하하하하 우리 딱 이거 아재씨 나눠 먹으니까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물 있어? 물? 이게 물 좀 줘 하하하하 아 거기 있어? 얼음물일까? 어 얼음물 있다 대란 얼음물 이거 물을 여기 부어서 아니 뭐 좀 부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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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담대가 있지? 하하하하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 여기 새벽에 사람들 없을 때 올라와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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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인가? 그냥 음식물 얘도 버려야돼요? 하하하하 아 너무하다 하하하하 저거 뭐야 나 병 가지고 올게 어 정도 있었어요? 저 밑에 밑에 바카스 근데 밑에 너무 괜찮던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이 정도는 태운 거야 거의 뭐였어? 그니까 뭐 아 이게 근데 이게 뒤에 젖어서 하하하하 이렇게 된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여기서 또 아까 갇혀 먹고 또 뭐 버렸네 아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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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배둔까 누가 똥싸고 diyor 아하하하하 혹시 모른 누군가를 위해 이게 진짜 그 사람한테 얼마나 손흰했는지 절실하고 절방 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절실할 수도 있어 헬기 헬기 그렇죠 H 굉장히 여기 헬기가 처음 켜요 신기하다 응급 구조 응급 구조 너무 작아? 그치 작은 느낌이지 그니까요 어 일로 내려가면 돼 와 대푸도 갚아오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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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 요한경 진짜 이뻐 콜길인가요? 어머 아니 누가 이렇게 잘 접어놨을까 저기 전망대 있잖아 저기 전망대 찍고 내려가면 돼 내려가는 길 네 아니 진짜 이런거 해본 사람들 진짜 대단하셔 이런거 하는 사람 기술자야 그러니까 기술자야 그쵸 기술자야 그쵸 돈 많이 버셨을거야 돈 많이 버셨을거야 그렇게 써 돈 많이 버셨을거야 엄마 진짜 못봐 원래 힘든만큼 더 많이 벌어야 돼 그쵸 그래야 저 그래서 거의 다 생명 진달략길이네 진달략길 전망좁치? 네 우리 아까 갔던 데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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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얘기해 줄게 오빠 네 저 바이 바이드도 이쁘지 않아요? 와 진짜 제발 아빠 아빠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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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불안해 불안해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앞에 불안해 앞에 불안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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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조금의 끼 있는데 아니 선배님 대박인데? 방금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 와이고 아빠 와 빨리 와 나다 아빠 더 보고싶어 하하하하 그니까 너무 무섭다 아빠 더 보고싶어? 안녕 안녕 확실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하네요 아까 데크 퇴사를 했는데 데크는 그래도 밑에가 안 보였으니까 나중에 옆에 보면 시켜볼 거 같아 제가 이거 카메라 보면서 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단 구멍이 이렇게 숨을 뒤에 지나가신다 구멍이 이렇게 숨숭뚫어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카메라의 여유를 놓을 수가 없네요 땅 나와 땅 땅 땅 땅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얼굴 다시 비출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땅이 나옵니다 고소공포증이 꽤나 그래도 긴 구간이었다 그렇다 저기 내려온다 우와 진짜 높았어 내가 밑에만 볼 수 밖에 없었네 저기를 내려왔대요 보이나?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여기 이제 올라갈 건데 여기는 그래도 저기보다 덜한 느낌이죠 근데 제가 진달래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진짜 지금 진달래가 제일 많이 큰 거 같아요 사진 찍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대로 찍고 계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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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어 여기도 너무 고소였어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위 위에서는 해야 돼 어 아 여기다 여기 이렇게 잡고 들어야 돼 드디어 어 여성만 관악산 전망대 무수경관 전망대인데요 짠 바람이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 하하 진짜 좋은데 다리가 좀 푸드르들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 인사 어 그럼 삼촌 우는 거지 하하하하 내 인생 조졌어 하면서 우는 거야 하하하하 갤럭시 X24로 다시 사야지 하하하하 빨리 빨리 받고 오늘 날씨가 나쁘진 않지만 보시면은 미세먼지인가 예 약간 미세먼지 때문에 멀리 보이지 않아요 가까운 데는 잘 보이지만 저 먼 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 올라온 것만 아 저기가 우리 찍었던 데인가요? 그치 그치 우와 너무 무섭다 살기기 어 그렇다 저기구나 우와 진짜 헬스하고서는 아 좋다 아이 좋아 어 되게 가식적인데 하하하하 아 좋다 이제 방금 되게 가식적이었는데 하하하하 야 근데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 근데 진짜 그저 근데 진짜 헬스하고서는 예전에 헬스에서 런닝머신 10분도 못했어요 응 10으로 놓고 응 지금은 30분도 못했어요 야 10으로? 네 그럼 보통 그럼 한 몇 킬로냐? 한 6킬로 되나? 아냐 아냐 근육감은 안되는데 보통 30분 그러니까 3으로 10으로 놓고 30분 달리면 1킬로 좀 넘어가 1.6킬로? 응 응 내가 거기 쉬자 가능해져서 어우 괜찮네 체육이 어렵네 하하하하 예전에는 10분도 놓잖아요 5분 달리면 죽어 하하하하 5분이 뭐야 1분 달리면 죽어 죽어 나도 그게 뭐지요 하하하하 지금 10주 97분 근데 약 2시간 만에 정말 여동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하하하하 비밀 둘 특정 이제부터는 이제 후일담 흐 vin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엄청 일부를 잡 el 저희가 이제 여분이 없어서 저 조그만한 봉투에 일부러 언 uğr 좀 Main 정말 зачем 아니 오죽했으면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세팅이 되어 있겠냐고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무장투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라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좋아요 여기 병 뺐지? 너무 훈훈해 저희는 지금 저거 먹으러 가나요? 어 여긴가봐요 족팔개? 족발개로 들어가서 족팔개? 족팔개요 족팔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리지널 콜라 겁나 어른데? 오 비주얼 보소 잘 나왔다 족발 나왔으니 짠 짠 초도 짠 맛있게 드세요 어우 우리야들 우리야들 손맛 어 이거 맛있겠는데? 면이 되게 얇은 면이라고 하나? 뭔가 딱 그리고 선수형이 또 이게 비빈거만 먹잖아요 물 안먹잖아 저는 매운거만 먹잖아 와 와 그래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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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쌈장 하나 맞으세요 쌈장 하나 맞으세요 순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랐어 많이 잡지 마요 건배하면 톡 쏘네 화이팅 자 건배 톡 쏘네 화이팅 어 막걸리가 톡 쏴 어우 소금빵 맛있겠다 바게트 소금빵인거 같은데 2차 2차로 해산물질 2차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간데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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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다 나이는 초장 간다 둘이 하나씩 해 아 그래야겠다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운데 놓치기 싫어 뜨거운데 놓치기 싫어 먹어 리액션 아 뜨거워 뜨거운데 놓치기 싫어 아니 아니 어떡하지 그래도 여기 있잖아 여기 녹으면 되잖아 여기 넣어볼까 어우 뜨거워 Chr 49 응 물찌기 싫어 교수 ług고기